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 읽기, 수정, 삭제,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리드 기능을 이미 구현을 했고요. 이번에 우리가 할 것은 크리에이트 기능입니다. 어떻게 글을 생성할 수 있는지, 또 폼은 리액트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구현하게 될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할지 미리 한번 살펴보죠. 자, 크리에이트 버튼이 생길 거고요. 저걸 클릭하면 글을 생성하는 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액트 리액트 이즈 땡땡땡 이렇게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글이 생성되고 생성된 글로 상세고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하세요. 시작해 보자고요. 자, 제일 먼저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어야겠죠. 자, 저는 A 태그를 썼고요. 자, 크리에이트라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실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모드의 값을 바꾸므로써 페이지를 바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클릭하면 모드가 크리에이트로 바뀌고 크리에이트에 해당되는 UI가 나타나게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자, 여기 onclick 그리고 함수를 적어야죠. 자, 이때에 이 A 태그의 기본적인 동작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 프리벤트 디포인트 자, 이걸 실행을 해서 클릭했을 때 URL이 바뀌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 값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sendMode, create,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로 모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모드를 크리에이트로 바꾸면 자, 여기에 모드 값이 크리에이트로 바뀌고 앱 컴포넌트가 다시 실행되면서 여기 if문에 아무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else if로 모드가 크리에이트라면 어떻게 컨텐트 변수가 바뀌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저는 크리에이트 기능을 여기서 UI를 다 만들어도 되겠지만 크리에이트는 꽤 복잡한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컴포넌트로 만들 겁니다. 컴포넌트 이름은 크리에이트예요. 자, 그럼 우리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펑션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만들고 리턴 값은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도 아티클을 최상위 디렉토리로 하고 태그로 하는 거죠. 자, 이제 뜻 태그로 여기가 크리에이트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클릭하면 크리에이트가 나오죠.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쓰는 HTML의 태그가 뭔가요? 폼 태그죠. 자, 폼 태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폼을 먼저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 수업에서는 폼을 다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자, 폼 태그로 이렇게 폼 태그를 사용해서 그 안에다가 입력하는 컨트롤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일단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input type text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title 이라는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placeholder 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했습니다. 타이틀 이라고 적으면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때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대박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은 여러 줄을 표시해야 되는데 html에서 여러 줄을 표시할 때는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자, 네임은 body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웠고요. placeholder는 body 라고 해서 여기에 본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타이틀과 body가 서로 다른 줄에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태그를 p 태그로 감쌀 거예요. 요만큼을 선택했고 저는 요거를 p 태그로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p 태그로 감싸줬어요. 자, 그러면 보기가 훨씬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틀과 body 값을 입력을 끝내고 전송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submit입니다. 자, p 태그를 만들고요. 인풋 타입은 submit 그리고 value는 create 라고 해서 그를 생성하는 기능이다 라고 레이블을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 create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의 create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생성 버튼을 눌렀을 때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요. onCreateProp에 함수를 전달하면 사용자가 create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될 겁니다 라고 사용자에게 고지해야겠죠. 자, 그때의 이 callback 함수는 타이틀 값과 body 값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이 onCreate를 어떻게 호출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겠죠. 자, 다시 create 컴포넌트로 갑니다. 자, 여기는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은 이 폼 태그에 onSubmit이라고 하는 프로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onSubmit은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 태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거든요. 자,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제가 여기다 뭐라고 막 입력했어요. create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클릭하면 페이지가 리로드 돼버려요. 즉, 폼 태그는 submit을 했을 때 페이지가 리로드가 된다. 자, 그럼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때도 이벤트 객체를 쓰는 거예요. prevent, default 저장했고요. create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고 create를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페이지에 리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이벤트 함수 안에서 이 폼 태그에 소속되어 있는 네임이 타이틀이고 네임이 바디인 태그의 value 값을 얻어내야 돼요. 누구요? 이 값들을 title, body를 가지고 와야 된다. 자, 그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저는 타이틀은요. 이벤트 객체의 타겟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벤트 타겟이라고 하면 이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를 가르쳐요. 그럼 누굴까요? 서브믹 버튼을 눌렀을 때 생긴 이벤트는 이 폼 태그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벤트 타겟은 결국 이 폼 태그예요. 자,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네임이 타이틀인 태그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하면 그거는 태그고요. 그 태그의 value를 가져오려면 뒤에다가 value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이틀의 value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자, body는 어떻게 할까요? 이벤트 타겟 바디 점 밸류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럼 그렇게 가져온 타이틀과 바디를 우리는 이 크리에이트 컴포넌트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면 되겠죠. 자, 그 사용자는 어떻게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로부터 서브밋 정보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onCreate죠. 이거는 prob이죠.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트 컴포넌트의 props를 주고요. 이 props를 통해서 onCreate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 파라미터는 타이틀, 두 번째 파라미터는 바디 값을 줍니다. 자, 그럼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onCreate가 가리키는 함수가 실행될 것이고 그 함수의 타이틀과 바디 값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타이틀과 바디 값을 크리에이트 컴포넌트의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토픽스 변수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해서 여기에 목록이 추가되도록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그 다음 스텝은 이 토픽스를 상태로 승격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useState하고 이렇게 감싸서 승격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 토픽스는 읽을 때 쓰는 것이고 토픽스를 바꿀 때는 setTopics를 쓰도록 읽기와 쓰기의 인터페이스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토픽스에 들어갈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 원소는 객체죠. 자, 우리 newtopic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타이틀은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객체의 프로포티 이름이고 여기 있는 타이틀은 이 파라미터로부터 온 이름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아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언더바 언더바 여기도 언더바 바디 자, 바디는 언더바 바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죠. 뭐예요? 자, 이게 아이디 값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음... 아이디 값을 별도로 관리할래요. 자, 그래서 자, const next id set next id 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의 초기 값은 지금 이 토픽스의 원소 중에 마지막 원소의 아이디가 3이니까 다음에 생성되는 원소는 아이디가 4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next id를 통해서 그 다음 원소의 아이디 값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값을 여기에 아이디 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new topic이 생겼죠. 그러면 저 new topic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topics에 new topic을 추가하면 될까요? 안되겠죠. 자, 이거는 이 스테이트를 이 스테이트를 읽을 때 쓰는 거잖아요. 뭘 써야 돼요? set of fix 자, 그러면 set of fix에 topics를 추가하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create create a create를 누르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상당히 어려운 이슈가 여기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자, 원리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현상만 소개해드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라는 지침을 알려드리고 구렁이 다음 넘어가듯이 이 부분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차차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태를 만들 때 그 상태의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 타입이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다. 자, 그러면 프리미티브 타입은 뭐가 있냐? 일곱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유명한 것들만 기억하십시오. 자, string, number, boolean 자, 이러한 데이터들로 상태를 만든다. 그러면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이 상태로 만들려는 데이터가 범객체라면 범객체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일단 객체는 당연히 범객체겠죠. 배열도 범객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라면 처리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를 복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밸류가 있으면 이 밸류가 객체라면 중괄호에 점 세 개를 찍고 밸류라고 하면 밸류 값을 복제한 새로운 데이터가 new 밸류의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new 밸류의 값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자, 오리지널 데이터를 바꾸지 말고요. 복제본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setValue로 new 밸류를 넣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컴포넌트가 다시 실행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배열이다. 그러면 대괄호 안에 점 세 개를 찍어서 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new 밸류를 바꿔요. 자, 그리고 setValue를 호출하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아닌 복제본 데이터를 변경한 것이고 그때 비로소 컴포넌트가 다시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여기서 const new topics는 자, 지금 우리의 데이터는 뭐죠? topics는 바깥쪽이 배열이니까 배열에 복제해야 돼요. 점점점 topics 이러면 topics를 복제한 복제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제본에 푸쉬를 해서 복제본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제본을 topics로 전달하면 리액트는 오리지널 데이터인 토픽스 원래 토픽스와 새로 들어온 복제본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서 다르다면 그때 비로소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크리에이트를 클릭하고 리액트 리액트 이즈 땡땡땡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가 드디어 새로 렌더링 됐습니다. 박수 자, 우리 재미삼아서 원리도 조금만 좀 살펴볼까요? 이해 못해도 일단 괜찮아요. 흘망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로 만들어진 상태예요. 즉핵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오리지널 데이터를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setValue를 해요. 그럼 이건 뭔가요? 오리지널 데이터를 입력해 준 겁니다. 리액트는요? setValue로 호출했을 때 오리지널 데이터와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인지를 확인하고 같은 데이터라면 굳이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렌더링이 안 된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 1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원시 데이터 타입을 쓰고 있죠. 자, 그리고 setValue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새로운 값이죠. 자, 오리지널 데이터는 여전히 1이고 새로운 데이터는 이제 2이기 때문에 둘은 다른 데이터니까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기존의 오리지널 데이터를 복제해서 그 복제한 데이터를 변경하고 그리고 그 변경한 데이터를 set한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그 상태를 다룰 때 그 상태가 객체와 같이 복합적인 데이터인 경우에 처리해야 될 가장 간단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감동받을 일만 남아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글을 추가했잖아요. 추가하면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지 않아요? 보통 세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은 글을 추가하면 어떻게 해요? 잘 추가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그 글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상세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set 모드를 read로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가한 글 set id를 next id로 지정하면 되지 않겠냐요? 네? 그 다음에 다음에 글을 추가할 때를 대비해서 set next id를 기존의 next id 더하기 이를 주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를 해볼까요? react to to 자,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글이 추가되고 추가된 글의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는 세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신 겁니다. 박수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상태들이 잘 보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우리의 컴포넌트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조작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작장치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가 상태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세련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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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